실시간 편의점에 큰일 났다 뭐지?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 거지? 손님이 문 열다가 빠졌는데 아 안돼!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하냐? 야간 근무 중인데 경전 났다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다 편의점 문이 또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는 사람 있냐? 실시간 편의점에 워터파크 개장했다 물베야에서 질문 못 받는다 편의점에 이상한 손님 들어왔다 칼 들고 이상한 주문 외우는데 일단 대화를 하지마 이 개새끼야 경찰 부르고 밖으로 대피했는데 발가벗은 손님이 콘돔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실시간 편의점에 바퀴벌레 나왔다 아 더러워! 거짓말 안 하고 손바닥보다 더 크다